박제리 한림예고 예술제에 가다 오랜만에 급식도 먹고 롤러코스터도 타보고 공염도 보고 한림예고 홈 미쳤다 Do you like? 제니 유튜브! 신경세일 사귄 예술제 오늘은 저희 학생 예술제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애들 어제 다 공연 끝났어 예술제 2층 하자 공연 다 끝나고 오늘은 노는 날 음식도 좋아 푸스가 10시에 연대요 너 왜 이렇게 부었어? 물 먹고 잔 거야 너도 다 부었는데 진짜요 저도 부었어요 진짜 과자 한 번 더 부어야 시켰다 오 공중우야 아니 찍지 마세요 이거 06년생이 노는 법 예은이가 선물해준 3구가 아니고 5구로 준 거는 찐인 거야 이건 사랑이야 이건 사랑이야 초콜릿 나 남자 왜 준비하게 되신 거지 초콜릿 일단 예술제 하느라 야 기차 기차 빨리 붙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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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수고했고 연기를 부은 거냐 시연분과 배틀을 볼 거냐 준성이가 손미스로 나오는데 영재가에서 나 뭔가 예술제 좋아 재미 최고야 안녕 나 유튜브 못해 너 왜 유튜브 안 해? 나 너 공연 준비한다고 버린 거야 버린 건 아니에요 유튜버예요 유튜버 전 유튜버 저는 배우예요 배우 뭐해? 어 예술제 하는 날인데 어제 공연이 끝나가지고 오늘은 뭐 하는 데 없어 아 추운데 허어 보스킹 너무 추운데? 멋있어 보스킹이 안 하네 저기 하고 있어 감성.. 감성 있어 네? 멋있어 전원일기 같아 전원일기 전원일기 비달래 봐 저희의 진짜 최고인 잼이에요 잼 외계인도 있어요 대박이다 장난 아니다 난 예술제 기다려줄 것 같아 내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네 맞아 예예예예예예 우리도 내년에 저거 입자 외계인 네 아 이런 평온함 분위기 얼마나 많지 그러니까 좋네 동아리 때 작년 동아리할 때 많이 느꼈는데 이 느낌 진짜? 와 옛날 친구들이 카메라 들이대면 인사밖에 안 하겠다 야 이제 제일 힘들어 이제 떡상이다 떡상이다 내가 자세히 그냥 나와서 떡상이다 이제 여기서 몇 번 찍는 거지? 어때? 둘 다 안 되는데 꾸꾸치하는 게 너무 웃겨 관성을 보여줘 우와 진짜 여기도 뭐하나보네 여기도 뭐하나보네 여기 이렇게 하프리아 팔찌 여기 이렇게 붓기가 붓기가 붓기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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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주헌아 싫어하겠다 주헌이가 싫어하겠다 주헌이가 싫어하겠다 주헌이가 싫어하겠다 들어가서 앉으면 돼?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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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같은 사람 맞아? 야 잠깐만 동작이 조금 들어간 거 같아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기해 신기해 뭐야 가장 길어 가장 길어 같은 만 친구 민수 저희는 작품으로서 많이 아 그럼 보라트 한 번 네? 보라트 아 연예인들아 지금 다 왔다 다 왔다 죄송해요 나 나 이번 시험 진짜 중요한 거 알지? 진짜 사진전이 열려있어 아 네 여기 봐 오 누구 있어? 관람하는 배우씨 이 배우 이 배우 이 배우 와 이 배우세요 여러분 이 배우 이 인스타 아이디어를 적어 근데 없어 이제 그 메모지가 다다 아 있네 회복 가자 진유투 100만 가자 아니 그걸 용이 왜죠? 선배님들 최고 신영아 너도 적어 신영 신영이 오늘 왜 이럴까?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뿌루퉁할까? 아니 이쪽보다 아래퉁해야 돼 어떻게 했지? 선배님의 사진전을 보고 있는 선배님의 사진전을 보고 있는 우리 뒤에 있던데 누가 너네 댓글에 쌍둥이 같아 혹시 쌍둥이가 된 소감은 둘이 아 너무 좋아요 좋아? 아 이런 야 안 돼요 언니 이를 더 부었단 말이야 이래요 이래요 촬영 어려우실게요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밥 먹으러 하비하비 신영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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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우리랑 먹자 시끄럽지만 아니야 난 시끄러운 거 신영이다 신영이 전 건강이 필요해 보여 자 오랜만에 극식을 먹거든요 야 떡볶이 감사합니다 김미더 브라모지 야 너무 원 차 누나 먹어 샐러드는 짠 맛있게 드세요 하트 한 번만 하트 한 번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떡볶이가 나오는 거야 뭐야? 나로 쓰이거든 찍혔어요 이거 잘 찍었는데? 이거 잘 찍었는데? 몰라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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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셔야 써줘야겠다 근데 콘텐츠를 해야지 좋아 모르겠어 나올 거야 나왔어 귀엽지? 잠깐만 급식을 다 먹으셨거든요 다 어디서 샀는데? 500원에 뽑았어 아 이거 나한테 팔면 안 돼? 천원에 아 이거 5만원이야 나도 아 그러게 어디야? 이거 광각 빨리 켜봐 근데 이게 슬픈 사실 하나 알려줄게 난 광각이 없어 아 이렇게 되네 야 야 갖고 싶고 이제 다 나갔겠지? 어 다 나갔어 아 제발 팔아 나한테 제발 나한테 하나 줘 너 이거 솔직히 내 생각했어요 붙이면서 이거 박진영이 여쭤봐야겠는데? 왜 이렇게 생각해? 야 야 야 오빠 왜 이렇게 하지 않아? 저희들이 이겨야 돼 안녕하세요 소감은 아 저 이렇게 엘치와 함께 엘치와 함께 엘치? 엉덩이 한번 볼게요 아니 그렇게 안 했다고 뭐야! 와 엠치 세대 최고예보드릴 어쩌려고 это 에에에에에에에에에. 이거는 뭐야? 혹시 오빠 그려져 있고 그런 거 아니지. 그럼 뭐해. 진짜네. 이제 이렇게. 좋다 근데 되게 포근해 보여. 진짜? 근데 진짜 내 것으로. 야 너무 있네. 야 이게 내 거야. 저렇게 생긴 또 왜 여기에 붙일 생각을 했지? 이거 어떻게 샀는데? 이거 딱 있는 거야. 컸는데 신으니까 다 괜찮아. 괜찮아? 사이즈 맞죠? 얼마에 샀어? 이거 만원. 만원? 새제품이래. 새코가 내가 여기 넣었잖아. 니가 또 가져가. 딕세 밀라노 갤럭시 피어나는 장미로는 반타지 가사를 왜 이렇게 해서 부르는 거야? 오세요! 한 번 하세요! 한 번 하세요! 한 번 하세요! 천 원밖에 안 하셔. 이거 뭐 해요? 뭐 하는 거예요? 게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단계별로. 공연 보고 다시 올게. 오케이! 기다려! 기다려! 텐션! 한템이랑 찍힌 데가 저렇게. 아 진짜? 아니 텐션이 너무 좋아서 들어가기가 못 들어가겠어. 차파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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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내 몸이 뭐? 너무 좋아. 더워. 하지 말라고! 난 젤리를 원해. 잘해. 이제 밥을 해야 돼. 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승연이, 승연이 따라 collaborated 롤러코스터나 타러 가지. 왜? 자판기지? 그냥. 부부티야 일찍이래. 야오오오오오오오오! 핑을 그냥 뜯어버리래. 땡큐 부스 참여하셨나요? 부스요? 뭐라고 하시나요? 이 팁 특이야 1분에 700원씩 진짜 웃겨. 진짜 웃겨. 안녕하세요. 어떡해. 대기해야 돼. 웰컴 한림랜드. 야 진짜 놀이덕원이다. 충격적이야. 반갑습니다. 할리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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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도 찍어줘. 어 찍고 있어.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잘하셨습니다. 재밌어? 재밌어? 1 2 3 1 2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3 3 2 2 2 3 3 3 3 3 3 3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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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7 6 5 6 6 6 7 7 7 8 9 9 9 9